활동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어우 갑자기 사탕이 생겼어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요 팁박스는요 저희가 소소하게 팁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받는 팁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연습실비 저희 물 마시는 물 음료 그리고 뒤에는 앰프 대관비로 대여비로 쓰고 있으니깐요 조금씩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팁을 넣어주고 싶으신데 현금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즐겨주시면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없으시면 바로 다음 진행 아 앞에 안 진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벌어서 못 넣는다 싶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가갈 거니까 앞에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도 있고 공연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신분들은 이따가 다가와서 같이 사진 찍고 가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신가요? 지금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저희가 옷을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죠 저희가 멤버들끼리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옷도 바꿔 입고 노래도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뒤에서 춤을 너무 열심히 추시더라고요 네 멋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쳐보자 해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옷을 바꿔서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는 멤버들도 있고 조금 안 어울리는 멤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?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거 네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조금 찰떡인 것 같고 요렇게 둘도 나름 찰떡인 것 같고 우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못 웃긴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 명씩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? 뭐 누가 누구 꼴일지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은비 노래죠 자 은비 노래 근데 은비 노래 누구... 바뀌었잖아 바뀌었죠 바뀐 거 누구... 누구 꼴로 하는 거야? 그러니까